오늘은 주제목은 탁월함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함 오늘 성경책이 있으면 여러분들 사사기를 한번 탁월함으로 나왔네요 사사기 15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나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스의 사람이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보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손을 죽이고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귀 특변 하나로 한 인간이 몇 명을 죽인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천명을 죽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머 무서워 하면서 그렇게 볼 게 아니고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그게 아니고 삼손의 직업은 뭘까요? 삼손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군인 한 명이 천명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나귀 특변 하나로 지금 그림에 보이고 있는 이 나귀 특변 하나로 천명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는 탁월함이라고 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도적인 퍼포먼스 주변에 친구들 보면 책을 한 시간에 세 권씩 두 권씩 읽는 친구들도 물론 본 친구들 있을 겁니다 속도뻑에 눈이 돌아가서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라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사회에 나가고 직장에서 육아도 하면서 직업도 하면서 한 사람이 세 가지 네 가지 일들을 아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면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주변에도 본 사람이 있을 건데요 다음 장 남겨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름 부음 권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어떻게 받았냐고 나옵니다 이 삼손이 어떻게 받았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름 부음은요 자기의 직업을 그리고 자기의 하는 일을 탁월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고 똑같은 시간을 일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들이 압도적인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부하직원이 일을 해가지고 가져온 걸 봐도 그 어떤 일의 퀄리티라고 하죠 똑같은 일을 해왔는데 참 어떤 사람은 성의가 없고 아이고 정말 그리고 노력을 했는데도 참 보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져온 결과물을 보면요 진짜 이 기름 부으심처럼 기름이 잘잘잘잘 흐릅니다 진짜 퀄리티가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 그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너무 흡족해야 합니다 제가 그 보고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조건으로 했는데도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삼손은 직업이 군인입니다 군인이기에 그에게 주신 능력은 특별 하나로 그 적들 이 사단 이 적들을 천명을 쓰러트리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것이 기름 부음인 거죠 여러분 특별 하나로 천명을 쓰러트리듯이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책을 정말 그 짧은 시간 내에 천권을 보고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 일하시는 분들은 환자를 천명씩 보고 그리고 천명씩 영업사원들은 보통 한두 사람 영업해오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은 천명씩 영업을 해오고 놀라운 부응이 여러분들 직장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일어날 줄 믿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합니다 권능이라고 하죠 그걸 받으면요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받으면 내가 영감 있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받으면 영감 있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면 영감 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영감 있는 제품을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는요 그리고 그걸 받으면 영감 있는 강의를 할 수 있고 영감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내 힘 내 노력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 능력을 여호와의 영이 이 삼순에게 임한 것처럼 강한 영이 임하게 될 때는요 이 시대를 돌파하고 놀라운 퍼포먼스를 여러분들 나타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합시다 참기름 먹기, 들기름 붓지 마시고 기름 부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장 남기십시오 여러분 2007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2007년 우리가 보통 평양 대붕 100주년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교회가 Again 1907이라고 생각나시죠? 물론 2007년 이후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지금 뭐지? 이럴 수도 있는데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2007년도에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가 발각 뒤집혔죠 1년 내내 집회를 했습니다 저 보세요 저 전체가 모여가지고 종합 메인 스태디움에서 모여서 부르짖고 다시 한번 그 부음이여 다시 한번 하면서 이 100주년, 그 100년째 되는 날 2007년, 1907년 대부음 그때 기도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집회가 열렸습니다 올림픽 공원 통초로 빌려서 트랜스폰, 만 2천명이 모여서 부르짖고 종합경기장에서도 다 모였습니다 Again 1907 1년 내내 한국교회가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요 평양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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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찬양도 있죠 100년 전, 이 땅 위에, 그 찬양도 있고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다음 장면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평양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불이 떨어졌습니다 진짜 교회마다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요 이제 더 이상 오지 말아야 할 정도로 너무너무 미어 터졌습니다 길거리마다 술집이 문을 다 닫아다 버렸습니다 술집이 더 이상 술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오,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거는요 세계 역사,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평양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평양이 놀라운 대부분이 있은 거죠 그런데 사단이 2차 공격하죠 지금 평양이 어떻습니까? 동토의 땅, 아무도 사단은 항상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 그 이후에 그 사람은 2차 공격을 해버립니다 연예인들 자살하게 하고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는 사단은 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드러나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평양이 그랬다는 거죠 평양이 길거리 술집이 물 닫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아이들이 예배부터 드리고 우리가 수업하자라고 할 정도로 온 나라가 완전히 성령의 불에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다시 한 번 그 백년 전 그 부흥이 이 땅에 다시 한 번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1년 내내 기도했습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그런 일이 2007년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그런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개독교라는 말 들어보시죠 그게 이때부터 나오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니 1년 내내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구나 그렇게 우리가 외쳤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 건가요? 오히려 기독교가 이상한 더 사람들한테 땅에 밟히고 소금에 밟힌 맛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 건가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이어집니다 2008년부터 2007년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고요 12월 31일까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2008년부터 우리가 기대했던 부흥은 아닌데요 전혀 이상한 일이 전국 각처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청와대 앞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스타벅스 몇 시에 문 여는 줄 알아요? 스타벅스 6시에 문 여입니다 빨리 여는 데는요 실제로 직장들이 있는데 가보면 6시에 문 여는 데 6시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청와대 스타벅스 가보면요 그 커뮤니티 카페 룸이라고 있어요 스터디 룸 같은 룸 같은 데 있는데요 거기를 통째로 다 빌려요 직장인들이 그리고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그리고 7시에 흩어져서 일토로 달려갑니다 강남에 여러분들 호텔 많은 데 있죠 리츠칼턴 호텔이라고 강남에 보면 있어요 리츠칼턴 그 호텔 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호텔이 많아요 리츠칼턴 노브호텔 삼정호텔 뭐 쭉 호텔들이 쭉 늘어서 있어요 그게 여러분 7시에 한번 2008년대 그때 가보면요 7시에 가보면요 그 기업의 CEO들이 모여서 여기 저기서 주야 주야 외치고요 그 호텔마다 조찬 모임을 통해서요 다 기도하면서 달려야 호텔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학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2008년에 어떤 책에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는 어느 교수님이 간정을 했는데 그 간정에 보면 불교대학교 불교대학교입니다 불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에요 MIS라고 알아요? 경영정보시스템 MIS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경영정보 컴퓨터와 관련된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장노님이세요 왜 그 대학교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불교대학교의 장노님으로 갔는데 이분이 강의에 들어갈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강의 들어가고 강의하고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강의를 합니다 성경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경영정보시스템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이 들어가기 전부터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들어가요 그런데 2008년도에 이분이 나와서 그때 간정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서성애 날 때 교실에 딱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과 대표가 딱 일어나더니 다른 교수님께는 저희들이 넥타이를 다 해드렸는데 우리 교수님은 좋아하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주에 우리 전부 다 교회에 나가기로 했다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게 지금 2007년도에 우리가요 1년 내내 기도했는데 전혀 새로운 데서 2007년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한 게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평양에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은요 하나님이 다시 같은 루틴으로 같은 방식으로 부흥을 일으킬까요? 전혀 하나님은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새 창조, 새 기름 부으심 하나님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일터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부흥은요 교회의 부흥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는 비즈니스와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제가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스마트시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스마트시티 하고 있는 벤처대학교에 가보면요 많은 CEO들하고 학생들이 오는데요 진짜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훨씬 대단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곳에 이런 분들을 다 모아주시고 그 CEO들이며 그리고 전문가들, 기술사들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를 이번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곳곳에 사람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직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꽤 놀라운 사람들이 이상한 장노님, 이상한 집사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놀라운 술 마시면서 야야 너도 마시고 그래 나도 교회 다녀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우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부릴듯이 지금 마지막 때에 부릴듯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국회에 여러분 가보셔도 국회에 막 국회의원들 싸우고 저 사람들 참 볼 거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의사당에 가보면 이청에 가보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밤낮 불을 죽고 있습니다 울면서 국회의원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 학교, 기업, 의사, 군인들 지금 하나님께서 강양각체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들이 들어서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00년 전에는 그 장대연 교회와 같은 교회 중심의 부엉이었지만 이제는요 이제는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부엉 완전히 일터의 부엉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하는 곳곳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사무실마다 성령의 권능이 떨어지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 장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름 부엄받은 자 기름 부엄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기름 부엄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여러분들 기름 부엄받은 자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크리스토스가 이 기름 부엄받은 자라거든요 그거를 우리 중국어 음영으로 중국어 하시는 분이 계시죠 중국어 음영으로 하면 크리스토스가 기리사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라고 들어봤죠 기독교가 이 첫 글자하고 그 글자를 타서 기독교, 기리사독의 그 첫 글자, 글자입니다 저도 이거 기독교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 기도의 그은가 비슷한 말인가 그게 아니고요 이 기름 부엄받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리사독이라는 그 뜻의 기독교입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요 다음 장 보십시오 그래서 기름 부엄이라는 것은요 미샤, 사장품 중에서도 미샤 화장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기름 부엄이 미샤 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또는 미샤 라고 읽고요 그리고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기름 부엄이 미샤고 이 미샤가 메시아로 나오고 메시아가 우리나라 말로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새로 나온 술이 아니고요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처음 듣는 분은 또 옛날 할머니들이 우리가 길을 갈 때 막 무거운 침을 딱 들 때 못 들어가지고 낑낑대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청년 하나가 갑자기 할머니 아 힘드시죠 하면서 막 쑥 들어주가지고 머리 쫙 올려주면 뭐라 합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구세주 만났다 아이고 구세주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안 믿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구세주라는 게 누굽니까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 차에 막 머리 이고 이러면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차를 태워줘 그러면 할머니가 머리에 무언거 이고 있는데 막 트럭 같은데 차를 태워주는데 할머니 그 좀 머리에 있는 거 내리세요 했더니 아이고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내리냐고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지금까지 내리면 경우가 아니지 하면서 계속 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트럭을 탄 거나 마찬가지인데 트럭 타놓고도 이 무거운 짐을 계속 지금 이고 안 내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구세주 만났다라고 하죠 아이고 구세주 만났다 지금 여러분 집에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죠 근데 그 친구들 얘기 들어주면 어떻게 해줍니까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없잖아요 아휴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안타까워만 해 주지 그 사람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분 밖에 뿐이 없죠 그러나 이건 거죠 이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고 내 문제도 마찬가지요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이 천재 사망에 깔려있는 겁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요 안타까워는 하기는 하는데 절대로 이 사람들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샤를 받아야 되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메시아가 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가지고 남을 돕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걸 해결해 주시는 그분께 같이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고 상포합니다 다음 장면해 주십시오 마지막인데요 이게 성경에 기름 부음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는 미샤 또 하나는 스크라고 합니다 이 미샤는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고요 이 스크는 뭐냐면 재정적인 기름 부으심입니다 둘 다 똑같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크를 받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11조 제일 많이 낸 사람은 록펠러였습니다 알죠 세계적인 기억같죠 그런데 2006년인가 7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낸 사람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록펠러에서 누구일까요? 요즘은 헌금을 하면 인터넷에 큰 헌금을 하면 인터넷에 다 뜹니다 한 여자분이 구세군 교회에서 헌금을 했는데요 단일 한 번 규모로 얼마를 했을까요? 1조 5천억을 했습니다 한 번 규모로 그래서 옛날에 록펠러의 기록을 다 갈아치워봤습니다 최근입니다 놀랍죠 누구냐면요 맥도날드 햄버거 창업자 레이 크록의 부인입니다 부인이 구세군 교회의 단일 금액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에게 맥도날드 햄버거 먹읍시다 맥도날드 햄버거 많이 먹읍시다 나 와퍼버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제 입맛이 안 맞던데 많이 먹겠습니다 지금 말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죄정의 기름 부으심을 엄청나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막 퍼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먹여살려야 되고요 여러분들 열방의 성교사님들을 먹여살리고 전 세계를 이제 먹여살리려면 한 손에는 마샤의 기름 부으심 영적인 기름 부으심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정신적인 문제 막 집안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을 풀어주고요 또 다른 한 손에는요 뭐 스쿠의 기름 부으심 재정적으로 먹이면서 영적으로 고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삼손이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영적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삼손이 턱뼈 하나로 천명을 죽이고 군인으로서 탁월한 그런 업적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 패친했던 분인데 이강락 대표라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특강하러 오신 분인데 이분은 진짜 한 시간에 책을 세 권을 읽더라고요 두 권 책을 한 300, 500페이지짜리 그걸 한 시간 만에 다 읽습니다 진짜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예전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읽고 요약하고 정리까지 합니다 그리고 적용까지 한 시간에 다 갑니다 내가 너무 놀라게 나 정말 적어달라고 하라는데 나도 적어달라고 정말 그런 것들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컨설팅 대표이신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기름 부으심을 각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죠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멋진 계획을 다 세웠지만 지금 내가 50이 되었는데 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희한하게 희한하게 흘러가지고 지금까지 오더라고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회사에 들어갈 때는 교육 담당자로 들어갔거든요 교육을 그런데 갑자기 3개월 만에 내 위에 팀장이 회장님 뒷담화를 깠는데 뒷담화를 회장님 귀에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 잘리고 그 사람은 해외로 나가버리고 갑자기 내보고 너 인사팀장 비서실장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육 나는 이런 강의 잘하고 교육 잘하는데 하나님 그 이상 나는 그 이상 교육 훈련 받을 필요 없다라고 이제 네가 받을 훈련은 마음 훈련 상대방 마음을 해야 되고 이 개인주의 네 밖에 모르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고 하시느냐 그 비서의 자리로 앉혀가지고 나를 철저하게 그렇게 남의 마음을 헤아려는 자리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훈련 받을 것들은 잘 훈련 받으면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명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하실 때 존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것을 알려면 여러분들을 만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일단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진로 문제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 한 가지 고백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면 넘겨보십시오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딱 고백한 가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진로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뭘 이루겠다 내 변호사 의사 여러분들을 변호사 의사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도구며 방편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들 진로라면요 내가 자꾸 진로 진로 하는 순간 여러분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셨을 때도 뭔가 내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직업 내가 그 욕망들을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무엇을 할까요 세상에는요 이런 강사들 여러분도 오셔가지고 학교에도 보면 큰 꿈을 가져라 여러분들 자기 야망을 부추기는 그런 강의들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에는 30대 40대 그렇게 내가 막 하다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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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제자리로 옵니다 망가지고 내 욕망 내 야망을 향해서 폭주 기간자처럼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미친 듯이 돈을 향해서 어떨 때는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제자리로 오는 겁니다 제자리로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비전이 뭡니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열방이 여와의 영광을 알고 인정하고 그 지식으로 덮이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주님의 비전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게 주님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과의 비전이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없다는 거죠 그 역할만 다를 뿐인 거죠 이게 변호사님 의사님 농부님 역할만 다르다는 거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영역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땅끝까지 보금을 전파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그 비전 앞에 우리 정의호 목사님 우리 양간사님 저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라는 거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가고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냥 멈춰 쓰면 됩니다 진짜 이런 게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2년 정도가 지금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있었는데요 2년 동안요 다섯 번에 내가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달라고 내 욕망과 내 야망이었죠 계속 머리를 막 달라고 머리를 찢는데 머리가 피가 나는데도 다섯 번째도 또 찢더라고요 두 달 전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떨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 학생들 돈 3억 받아가지고 학생들 교육시켜가지고 취업해주는 거 요즘 국비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협회에서 하려고 내가 다섯 번이나 시도했어요 2년 동안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까지 아니다 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 못하는 거예요 내 야망이 내 욕망이 나는 거죠 목사님이 기도 받고 하나님 무조건 해내야 됩니다 아니 이번에 두 달 전에 떨어지면서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닫으시면요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요 길이 확 열립니다 시온의 대로처럼 길이 열리고 돕는 자들이 오고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고민입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가고 닫으시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대한 어떻게 한다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하루빨리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게 크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진로 문제 끝입니다 진로 문제 해결입니다 내가 뭘 되려고 의사 되려고 그 의사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보고 하나님이 농사 지으라고 하면요 눈물 흘리며 막 허드렛 일을 하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이 내가 뭔가 남들한테 막 보다구 나는 멋진 일을 자꾸 직업을 가져서 명함 친구한테 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길과 어긋나는 거죠 뭔가 보여주고 뭔가 그럴듯한 거 보여주는 거 좋은 거 나 강남에서 근무한다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든 자리에 가면요 주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얘기는 했었고요 그런 거 하나님 관심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사되고 이런 거 그거는 단순히 역할입니다 닫으면 하나님 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영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주님의 비전을 이뤄드리겠습니다 특히 성교사로 내가 간다 생각해 봅시다 특히 성교사로 가는데 특히 성교사로 내가 막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특히 성교사로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특히 성교하다가 추방당했어 영원히 못 들어가 너 앞으로 못 들어가 그러면 내 인생이 할 게 없는데 그게 비전이라고 하면 내가 찬양사획자로 나는 찬양을 위해서 주님의 쓰임 받겠습니다 목이 성대수술해가지고 더 이상 목을 못 써 그러면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죠 끝이다면서 그게 자기 야망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때로는 비즈니스맨으로 때로는 평신도 사획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이 여시면 가고 닫으시면 가지 않고 부르신 그곳에서 최대한 최대한 내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루빨리 땅끝까지 보금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고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마 성경 하는 것도요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하나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제가 변호사 되는 거 제가 의사 되는 거 문제가 안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치가 되는 순간 투닝을 딱 맞추는 순간 그리고 여시면 가고 닫으시면 안 가시면 됩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진로 문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주신 것은요 네가 변호사 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같은 관심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게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눈물 같은 생각 같은 영 같은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사역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역 자기 욕망 이루는 거야 그래서 같은 사역 방법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농부가 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방법으로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께서 그 형상대로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아마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